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드는 독의 비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호르메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독성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방사선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도 요즘에 엑스레이 찍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겹겹이 두꺼운 것으로 다른 신체가 노출이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찍는 본인도 아예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단추를 눌러서 방사선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게 위험한 게 방사선인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한 4주, 5주 매일 가서 방사선을 쪼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방주사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지금 딱 요맘때가 독감주사를 맞을 때인데요 저도 독감주사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 독감주사라는 건 이 몸 안에다가 독감균을 넣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왜 독감균을 몸 안에 그렇게 소량을 집어넣느냐 하면 이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개념으로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런 말은 엄청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 반대되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결과라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로 뒤덮여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이런 현상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겁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호르메시설을 잘 파악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해석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소음, 공복, 허기, 독성, 비판 등은 우리를 이롭게 한다 더 나아가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명백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없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호르메시스라든지 외상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추수감사절날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의 지경을 좀 넓히자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한 그 감사 긍당 주신 그 감사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신 그 감사 주변에 나 돕는 사람 많이 허락하신 그 감사 이런 감사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또 그런 고난이 많다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것을 보게 되면 감사의 지경이 훨씬 넓어진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날 요나스 2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요나스 2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자기 일생에서 제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고 아까운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지음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데요 이게 요나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가를 2장 2절의 한 표현만 보면 압니다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 스올의 뱃속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성경문화 배경사전에 보니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요나를 포함해가지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죽은 영들의 거처 혹은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빠졌다 이거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죽은 상태와 같다 이런 처참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10편, 23편으로 치면 지금 요나는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요나스 이장을 제가 왜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잡았을까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이고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 죽은 영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거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실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런 끔찍한 스올의 뱃속이 요나를 너무나 성장시키고 요나의 타락과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뭐냐 하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는 너무나 낙심된 일이다 절망이다, 끔찍한 일이다, 실패다 이런 일이 경험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실제적으로 내 생애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푸른 초장을 그닐게 하는 그때도 축복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스올의 뱃속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스올의 뱃속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스올의 뱃속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구가 되기 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동도 부모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지만요 그 나쁜 태도 결정적인 나쁜 태도가 하나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을 건성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기대면 안 들어요 그 이러면 네 큰일 난다고 막 신신당부했는데 그 일을 저질러가 와가지고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 얼굴 딱 쳐들고 하는 말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할 때 건성건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애들을 사춘기 때를 되돌아보면 열받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셋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알면서도 밝히고 싶지 않은데요 고등부 다녀와가지고 막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랬더니 이 대목에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막 설명하는데 내가 열받은 게 내가 평소에 늘 하던 얘기거든 그걸 자기 아빠가 설명할 때는 건성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맨날 잔소리한다 그러고 아이 아빠는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이러면서 안 듣다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목사님이 설교시간이 아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에 그냥 도전이 됐다고 막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러는 게 부모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요나스 1장에 나오는 요나가 딱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저는 요나스 1장 1절이 너무 부럽거든요 요어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상에 이것만큼 부러운 게 있습니까 왜 새벽에 다 자는데 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렇습니까 요어의 말씀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건성건성으로 그런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잘라버리는가 하면 3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요아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서로 도망하려 요 바로 내려갔더니 왜 그러냐면 되는데요 나 싫은데요 반응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들을 많이 상대하다가 보니까요 뭐라고 제가 오다를 내리면 꼭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달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나면 와가지고 왜 해야 되는데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육자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교육자가 하나도 귀찮지 않고요 고마워요 왜 왜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일부 도보사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일부 설교하면 꼭 한 두세 명은 메일이 와요 부교육자가 목사님 그 표현이 오해를 받기가 좋은 표현인데요 그거는 2부 때는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다는데요 그게 왜 매주 그게 한 서너 건씩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허용하니까요 한 번만 너 죽을래 이렇게 쓰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고마운데 왜 죽을 일이에요 그게 뭐 어떨 때는 난 모르고 이런 말이나 다 아는데 싶어도요 항상 너무 고맙다고 답을 써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지적을 좀 해주기 바란다고 그렇게 답을 보냅니다 그 교육자가 왜 고맙습니까 첫째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참 나쁜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교육자는요 제겐 너무 순둥이들이에요 뭘 해도 알겠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교육자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깊이 안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나스 1장에 요나 같은 분들이 꽤 많은 거 아시나요 더군다나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요대목이 굉장히 상처가 되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 구절인가 그런데요 구절을 보세요 1장 구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던 요나가 주변 사람이 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엄청 내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문화가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어요 늘 난 크리스찬이라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행동은 1장의 요나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경천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갈망하세요? 말씀 안 하던데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사춘기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스월의 뱃속이 왜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스월의 뱃속을 경험하면서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하께 기도하여 요나서의 지지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 했더니 1장에서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또 그 다음 2절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4절은 더 놀라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주의 성전은요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건승건승으로 듣고 싫은데요? 나 그 나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정반대길로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7절에서 자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요하를 생각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할 때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엄청 원어로 보면 센 단어예요 그냥 오늘 일 좀 했더니 피곤하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소울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거기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사람이 재수 없는 일이다 이거 완전히 저주 같은 일이네 이런 절망적인 그 사건을 내 인생에서 이걸 축복화시키는 거 이걸 내 인생에서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서의 소울의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이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바뀔 수 있었나 그건 왜 그러냐 그 소울의 뱃속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절에서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장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야마 여호와께 불로 아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막 의지하게 된 동력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야마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께서 누가 준 거라고요?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는 차원의 구원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전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 걸려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걱정이고요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민 간다 그러는데 소용없는 짓입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가정이 이게 뭐 남편이 둘 부인이 셋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런 기사가 없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입에 담기가 내가 민망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이 동성애에게 이게 왜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요 요즘에 계속 이게 떠오르는가 하면 알바에 그게 있대요 남자애가 너무 입에 담기가 내가 민망한데 학문 성교하는데 이거를 제공하는데요 강의를 제가 듣다가 보니까 3만 원 달려요 3만 원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창조 대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왜 그 교회 단위 목사를 그렇게 많이 못 살게 공격을 합니까? 오늘 집사님 흔들어갖고 소용이 없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 같은 이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죽어나는 건 청소년들이에요 기준이 없어져버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픈 사건, 이 스오리패 속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 저도 최근에 뼈저리게 이걸 절감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 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쓰실 만큼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지난 7월 달에 참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암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당황했고요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이 되고 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굉장히 그것들이 좀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 혼란을 평정하는데 그렇게 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지금은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가족들에게 다 잊혀졌어요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저보고 괜찮냐고 하면서 암 이런 말은 민망하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쓰시면서 뭐 겪으신 최근에 겪으신 뭐 이러면 괜찮냐고 그러는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지? 혹시 여러분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 발병 소식이 전해지고 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두른두른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발병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머릿속을 되뇌이더라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가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암 발병 소식을 들은 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머리를 맴돌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걸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단위 목사 부인으로서 자기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대한민국에 암으로 투병하는 수많은 선도들이 있다 너희의 이 사건이야말로 목사 아내로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사건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 사건이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비장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면 조금의 과장이 없이요 저희 집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제한해도 그래서 우리는 지침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 암 걸린 거 가지고 농담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안 걸렸지? 밥 안 먹으려고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놀리고 웃고 암 걸린 상황에서 이래도 되나?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이걸 깊이 깊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 말 한마디 툭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데요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그 발병 소식을 듣고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아픈 일이 사명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요나가 딱 그 내용을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서울의 뱃속에 갇혀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요나는 두 가지로 그것을 성화시킵니다 감사로 그것을 나아갑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멀쩡하고 아무런 병도 없고 그저 튼튼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무런 사명의식이 잘 안 되고 이러시다면요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에게 그 서울의 뱃속이 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나 그건 요나가 경험한 이 서울의 뱃속이 영적으로 자기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꽤 많은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 못된 놈이 아버지 재산 타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 가뭄에 돼지우리에서 지금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던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게 누가 보면 15장 15절인데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하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러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이 돼지우리는 탕자에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우리는 탕자에게 축복의 장소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자기 인생에 그 부잣집 아들이 가장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평생의 축복의 장소가 돼 왜? 그 돼지우리의 끔찍한 쥐엄 열매의 기억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요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셨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스월의 뱃소 그 탕자에게는 돼지우리 제가 아까 인용해 드렸던 호르메시스라는 책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는 그 책의 소개글에 보면 그 철학자 니츠의 말을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한 대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 광고 문구를 보다가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스월의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요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월의 뱃속이 요나를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는 제게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한 해 다 아시지만 제 아내의 발병도 큰 일이지만 이 교회를 흔들려고 음해하는 이 교회가 좌파 교회라는 듣다 듣다 이상한 듣지도 못한 내 평생의 좌우 이런 거 강단해서 말하면 그거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흔들 걸 갖고 흔들어야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또 돌아다녀요 한때는 그게 되게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한마디 문구로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가짜 뉴스로 분당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무슨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시고 무슨 실수를 해도 탓하지 않으시고 이런 좋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지만요 결정적으로 저를 껑충 키워준 분들은 다 저의 안티들이에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들이 저를 죽일 수 없거든요 그들이 저를 못 죽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 고뇌가 별로 없어져요 누가 날 죽입니까? 누가 날 망하게 합니까? 내가 날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저를 망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망하는 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 때문에 망하는 거지 누가 날 망하게 하냐고요 그 원리대로 한다면 저 사람의 저 비참한 가짜 뉴스가 날 잡아야 되겠다고 수치로 몰고 가는 저 모든 시도가 절대로 날 죽일 수 없다면 저 시도는 날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10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모든 게 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지경이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조차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쫓겨나고 목회하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오부까지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제 아내의 발병도 감사하고 그 끔찍한 같은 목사에게 같은 전도사에게 이런 모함을 당하는 그래서 너무 목회의가 오는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것들이 재료가 돼서 날 더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결과가 나와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죽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 미국의 문화는 추수감사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전이에요 그때부터 추리가 나오고 막 백화점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추수감사절이 딱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전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분당 우리교회 크리스마스 시전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오신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물건 팔아먹기 위한 세상의 크리스마스 시전과 확인이 달라야 되는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부 간지로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사복음서 성경 읽기예요 이거를 딸토록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한 번 읽는 게 미션이 아닙니다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담은 기록이거든요 오늘부터 이걸 한 백 번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백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브를 쓰시면 돼요 드라마 바이브를 가지고 백 번 들을 수 있습니다 백 번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더 큰 숙제로 드릴까요 요한복음을 한 번 필사하세요 필사 한 달 동안 팔아파 못한다고요 우리 어머니 95세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 열한 번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말씀들을 듣고 성경 읽기 이 드라마 바이브를 더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가 뭐냐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쓰시는데 지경을 넓혀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감사만 썼잖아요 이제는 수월의 뱃속을 감사로 만들어 쓰세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지금 이 감사 노트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킵니다 분당 우리 교회만 빼고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 노트를 다시 꺼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제가 다음 주나 그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 간정을 우리 교육자가 보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월에 건강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게 두 가지예요 드라마 바이블 200일 그거를요 그 당시로 벌써 한 번 다 듣고 다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이 감사 노트를 세 번째 작성 중이라고 하면서 간증문을 보내왔는데 심령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강 이상 소견이 오히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간증문 제가 반드시 언젠가 읽어드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예배 오늘 저녁부터 아예 주보 한 면을 통째로 이걸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저게 뭐냐 하니까 포스트잇이에요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한쪽 벽을 포스트잇에 쓴 감사로 도배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감사하다 저렇게 감사하다 이것들이 한쪽 벽면 걱정하지 마세요 포스트잇은 자국 안 남깁니다 벽에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감사의 제목들로 만들어진 추리가 여러분 한쪽 벽면을 이루게 된다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부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